와 소리 좋다 그래? 어? 아빠 이상 좋아 봐 여주비 이봐 여기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이거 내꺼야? 여주비? 이건 너의 큰할아버지이잖아 큰할아버지가 내 이름이랑 카팍? 응 큰할아버지 이름을 따져 네 이름을 지어 네?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겠네 내 이름이 큰할아버지가 있었구나 엄마한테 말해줘야겠다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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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